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총선 전 선고 힘들다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피습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이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하던 중 사표를 낸 재판장이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건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의 강태규 부장판사입니다. 강규태 부장판사 네 강규태 부장판사인데요.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서 설명해야 할 것 같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건의 심리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모르지만 자기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이게 총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사직서를 냈고 이 때문에 재판의 결론이 늦춰질 것이다 이런 전망과 함께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강 부장판사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층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체뢰했다.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기일이 두 번 변경된 것 외에 격주로 증인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규모를 고려하면 애초에 본인의 사직과 무관하게 총선전의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앞서 강 부장판사 네 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후임 법관의 사건의 이해를 높기 위한 공판갱신 절차를 밟느라고 이 대표의 사건 심리가 더욱 지형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총선전에 선고가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강 부장판사는 하지만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분담관한 예교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 이는 배석판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또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다음 기일인 내달 2일 재판의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깊이 고민된다 이렇게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다음 소식은 한국인의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딜까요? 국민이 생각하기에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이나 세력은 누굴까 이런 조사를 해봤더니 국회와 언론이라는 응답이 90.8%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 갈등 해소센터와 한국 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해서 1월 18일 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반성해야 하셔야겠습니다. 네. 반성해야겠네요. 네. 또 해당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으로 커진 갈등은 젠더 갈등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13년만 해도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 응답 29%에 불과했는데 2023년에 10년 만에 53.1%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한편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이념 갈등으로 꼽혔는데요. 응답자의 89.8%가 우리 사회의 집단 갈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답했고 이 중에서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꼽았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짧게 볼까요? 네. 마지막 소식 한국 군사력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강하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 파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평가지수에서 0.141116점을 받아서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위였는데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고요. 우리나라보다 앞에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정도 뿐이었고요. 북한을 보면 지난해 34위에서 36위로 오히려 두 단계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동빈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은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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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